자 다음은 물질의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질의 상태는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의 상태 그러면은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신이 있으실 겁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를 구분을 한다 그러면요. 고체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거 고체. 분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형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형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분자 운동은 진동만 제자리에서 진동만 가능하다. 이 분자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있는 알갱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를 보시면은 액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분자 크기 정도이다. 그러니까 분자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이 사이의 간격이 이거의 크기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 인력은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자 그럼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체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거는 막 날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날라다닌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체가 될 수 없을 정도이다. 자 그러나 이제 스스로 형상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형상을 이렇게 딱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의 모양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체적을 유지합니다. 부피를 딱 유지를 해요. 기체는 부피를 유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액체는 부피를 딱 유지를 합니다. 기체는 그냥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압축하면 작아지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액체는 그게 아니고 거의 체적을 잘 유지를 한다. 그리고 Free Surface 자유 표면 자유 표면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중력권에 있으니까 지구에서는 자유 표면이 이렇게 수평하게 지구하고 어떤 수평?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면이 자유 표면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 표면이 꼭 수평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유 표면이 있냐면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물방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방울의 표면, 자유 표면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우주정거장에서 그 우주인들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똑 떨어뜨리고 물을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들. 물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죠. 이게 바로 이제 자유 표면이 되겠습니다. 자유 표면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분자의 운동은요.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합니다. 회전도 하는데 직선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해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 직선 운동이 활발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체 보시면요. 자 기체, 가스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가스라고도 하지만 베이퍼라고도 합니다. 베이퍼라고도 해요. 두 가지 다 알아주세요. 기체 그러면 가스 혹은 베이퍼라고 하는 거. 자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큽니다. 분자 간의 거리가 이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분자의 인력이 분자를 서로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을 합니다. 얘는 알겠죠? 그리고 최적을 유지를 못하고요. 어떠한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 전체로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날라다니니까 자유롭게 날라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 운동은 선형 운동에너지가 지배적이고요. 선형 운동에너지가 지배적이게 엄청 커요. 운동이. 그 다음에 이제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이제 연력학에서 내부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떤 연력학에서 내부에너지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 기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입자들의 운동에너지 있잖아요. 2분의 1mv의 제곱. 그 운동에너지. 그게 내부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분의 1mv의 제곱이. 그리고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잖아요. 그쵸?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고 어떤 그 분자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제자리에서 진동도 하고 얘네들이 회전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진동은 얘네들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이거는요. 그렇게까지 제자리에서 진동하거나 아니면 회전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너지 차이가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막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양상이 조금 다르죠.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게 온도에 굉장히 어떤 그 변화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연력학 다룰 때는 이 기체에 대해서 다른 경우가 조금 많을 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도와 압력 그래프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있을 때 P 압력 세로축을 먼저 읽고요. P T 압력과 온도 그래프다. P T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로축을 보통 먼저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압력과 온도 그래프가 지금 있는데 지금 어떠한 그 물질이 액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영역이 액체다 라고 하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가 이만큼이고 압력이 이만큼이면 걔는 액체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이다 그러면은 20도씨 1기압이에요. 그러면은 20도씨 1기압에서는 액체예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액체인데 자 여기에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끓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부터 이제 끓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끓는 점을 지나게 되면은 뭐가 돼요? 기체가 된다. 쉬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만 기체인 상태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도를 낮춘다. 액체였는데 온도를 쭉 낮춘다. 그러다가 고체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고체가 됩니다. 고체가 되고 고체가 된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얼음 같은 경우는 영하 5도의 얼음이 있고 영하 10도의 얼음이 있고 영하 20도의 얼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같은 거 중계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얼음의 온도도 그 경기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쇼트 트랙일 때 얼음 온도 다르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일 때 얼음 온도 다르고 피겨일 때 얼음 온도 다르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 내려가면은 고체인데 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액체의 온도를 높이면은 기체가 된다. 액체의 온도를 낮추면은 고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쉬운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의 압력을 낮추면은 액체인데 압력을 낮추면은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액체의 압력을 높이면은 고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물을 끓이는 방법은 온도를 높여도 되고요. 압력을 낮춰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액체의 물질을 갖다가 끓이고 싶다. 액체의 물질을 기체로 만들고 싶다. 첫 번째는 온도를 높이면 된다. 두 번째는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낮추면 이렇게 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액체인데 압력을 높이면은 고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액체인데 압력을 높이면 고체가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그럴 겁니다. 얼음에다가 압력을 높이면 물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물은 예외입니다. 하필이면 물이 예외예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은 물이 하필이면 예외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물 말고 다른 그런 물질들은 액체에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삼중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입니다. 트리플 포인트여서 TP라고 하는 아니면 TR, 트리플의 TR. 그거를 이제 씁니다. 약자로. 자 삼중점 뭐냐면은 액체, 기체, 고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 조건을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거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얼음물인데 끓고 있는 거예요. 얼음물인데. 온도를 낮춰가지고 얼음이 어는 그런 온도가 됐어요. 0도씨가 되었는데. 0도씨인데. 근데 압력을 더 낮췄습니다. 압력을 낮춰가지고 이 삼중점의 압력이 되면은 끓어요. 얼음물인데 끓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또 얘기해보죠. 액체인데 온도를 높여가지고 끓어요. 그러면 끓는 물이 되죠. 끓는 물.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럼 얘는 100도씨로 딱 머물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액체하고 기체하고 섞여있는 겁니다. 액체 플러스 기체가 되는 거. 딱 이 선에 걸쳐있는 거예요. 액체 플러스 기체인 거. 그리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얼음이 언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음이 언다. 이렇게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쵸. 이거는 0도씨라는 겁니다. 전체가 0도씨예요. 딱 해가지고 여기 0도씨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섞여있는 상태. 이거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섞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같이 섞여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3중점은 뭐다? 3개가 다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고체, 기체가 다 섞여있으니까 얼음물인데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중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여기 이상이 되면요. 임계점 이상이 되면 초임계 유체,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액체와 기체의 상변화 없이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온도, 압력 지점. 무슨 얘기냐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액체는 뭐라고 하죠? 자유 표면을 가지면서 부피를 유지를 하죠, 그쵸? 그런데 기체는 뭐예요? 모든 공간으로 퍼지죠. 이게 임계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액체처럼 만져지면서 모든 공간으로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있으면 액체면 이거여야 되잖아요. 액체면 이거여야 되는데 아예 용기를 이렇게 딱 막혀있는 용기다라고 해볼게요. 액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임계점 영상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임계점 만드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보통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데 액체가 밑에 있는데 임계점 이상으로 되면 이 액체가 갑자기 이 모든 공간으로 퍼지는데 근데 액체예요. 액체는 아니고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있죠? 초임계 유체인데 액체처럼 만져지면서 모든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초임계 유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요. 임계점과 임계온도, 임계압력이 다 있고요. 삼중점, 삼중점의 온도압력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의 고유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질 질소면 질소, 산소, CO2 이런 것들의 정보를 보시면 이 임계온도, 임계압력 아니면 삼중점의 온도압력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좀 뭔가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막 되게 연력학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게 여러분들 다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이 조금 더 한두 가지만 얹혀져서 더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압력, 비체적에 따라서 이런 온도, 이런 압력일 때는 이거는 액체예요. 이거는 기체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일 때 부피 다르고 기체일 때 부피 다르고 이제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부피 대신에 우린 비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비체적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일 때는 비체적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과 비체적을 이러한 그래프, 3차원적인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던 압력 온도 그래프 있죠.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압력 온도 그래프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이쪽에서 딱 쳐다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 선이 이렇게 보일 거고 이 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일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이 선하고요. 이게, 이게 이 선이에요. 이게 이 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솔리드, 리퀴드.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점. 이게 뭐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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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옆에서 보면 딱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선이 옆에서 보면은 점으로 딱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 밑에 생긴 이 선 있죠? 이 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거를 이쪽에서 쳐다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굳이 3차원적으로 어렵게 그려놨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차원 보기 힘들면 그냥 2차원으로 보세요. 2차원으로 어떻게 이제 보느냐? 조금 전에 이제 압력 온도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요.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위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봤네요. 앞에서 이렇게 봤네요. 앞에서 보면 세로가 압력이고,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부피죠. 빛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압력, 빛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산처럼 생긴, 산처럼 생긴 이런 모양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라인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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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세로로 가파른 이런 선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이걸 그냥 이쪽에서 본 거다. 이쪽에서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임계점이, 여기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계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트리플 라인. 아까 이쪽에서 봤을 땐 트리플 포인트로 보였었던, 삼중점이 이렇게 라인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라인이 여기, 트리플 라인이 여기, 이제 생기는 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현해놓은 게 있죠.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현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다 등온선입니다. 등온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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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등온선. 그러니까 온도가 몇 도인 것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도를 일정하게 놨을 때, 온도를 일정하게 놨을 때,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근데 압력을 가했어요. 압력을 가면 얘가 줄어들겠죠. 그쵸?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면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이 온도면은, 이렇게 가다가, 액체가 될 거다. 어디 있어요? 네. 어, 네. 고체, 액체. 액체였는데, 액체였는데, 여기에서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있어요.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있어서, 끓다가, 끓다가, 다 끓으면 기체가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 일단 방향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이쪽 방향으로 본 거, 이쪽 방향으로 본 거,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위쪽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위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에서 보면은, 온도하고, 세로가 이제 온도가 되겠죠? 세로 지금 오른쪽에 써 있는데, 이걸 왼쪽으로 써보세요. 왼쪽으로 온도, 그리고 가로, 비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이 비체죠. 그리고 이쪽이 온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물을, 온도로 높여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죠. 그쵸? 기체가 돼요. 끓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기체가 될 때, 그 중간에, 어떻대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그쵸?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물의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은, 물이 끓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다? 이때는 온도가 100도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전부 다, 전부 다 기체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X축하고 Y축하고 좀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가 점점점점점 올라갈 때, 부피가 점점점점 커지는데, 그런데, 어떻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어? 아까도 그렇게 한 건가? 네. 음? 아깐, 아깐 보통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멈추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도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은, 부피만 커지고, 부피만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구간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만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네. 그러다가, 다 끓게 되면, 전부 다 끓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등 앞선입니다. 등 앞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다, 등 앞선이에요. 등 앞선. 여기 보시면, Constant Pressure Line, 이렇게 써있죠? 그래가지고, 이 라인을 따라서는, 압력이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압력이 똑같아요. 10MPa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기압. 대기압. 1.014, 1.01325 bar가, 이제 1기압이죠. 1기압일 때는 어떻다? 100도에서 끓고, 100도에서 끓고, 100도에서 끓고, 다 끓으면은, 기체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이제 100도라는 얘기에요. 더 높은 압력이면, 10MPa 이러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에요. 압력이 높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 얘기입니다. 압력이 뭐, 한 5MPa이다. 그래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 위에 올라갔어요. 압력이 뭐 낮아요. 산 위에 올라가지고, 압력이 낮으면, 100도가 아니고, 100도 아래에서 끓는다. 그렇죠? 100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흘렸나? 한 30도 되려나요? 30, 40도? 막 이런 데서 끓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그래프들을 많이 볼 텐데, 지금 현재,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죠? 외국 책은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 네.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좀 쉽게 하려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훨씬 마음이 편해졌죠? 단순하죠. 그쵸? 자, 물인데, 물인데 25바에 200도씨다. 25바에 200도씨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연력학 표를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5바일 때는, 물이 25바에서는, 몇 도에서 끓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224도씨에서 끓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끓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영어로, saturat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끓고 있는 중, 그래서 온갖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saturated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섞여있는 상태, 혼합상태를 갖다가, saturated 상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바일 때, 물은, 224도씨에서 끓여요. 1바이면은, 보통 이제, 1기압, 1.014바에서는, 얘는 100도씨에서 끓는데, 압력이 높아지니까, 224도씨에서 끓어요. 자, 그런데,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200도씨 이 얘기니까, 200도씨에서, 200도씨에서, 물을 끓이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온도를 높이거나, 어떻게 한다? 압력을 낮추거나, 200도씨에서, 압력이, 얼만큼 낮아지면은, 끓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이 몇 바에서, 끓을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200도씨면, 우리가 그냥, 1바라고 생각할 때, 200도씨면 이미 기체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 더 높은 압력에서, 끓을 겁니다. 더 높은 압력이면은, 물이 200도까지, 안 끓고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뒤에 이제, 연력학표를 찾아보면은, 15.54바에서, 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15.54바, 15.54바에서는, 물이 2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더 편하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25바에서는 224도, 15.5바에서는, 200도씨에서 끓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 두 개를 찾아줬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나온 게, 문제에서 나온 게, 25바이고, 200도씨일 때는, 얘가 액체냐, 기체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바일 땐, 몇 도씨에서 끓는지, 아니면, 200도씨에서는, 몇 바에서 끓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5바일 때는, 224도씨에서 끓는다. 라고 표에 나와 있는 거고, 200도씨에서는, 15.54바에서 끓는다. 라고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죠. 압력과, 비체조 그래프를 먼저, 이제 그려주는 거고, 온도와 비체조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을, 보통 이제 먼저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TV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얘는 PV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PV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PV 그래프와 TV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압력하고 비체조은, 온도가 일정할 때, 어때요? 압력이 세지면, 비체조은 작아지죠. 압력이 세지면, 비체조은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런 양상을 띌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TV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커지겠죠. 똑같은 압력이, 온도를 가해봐요.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통 커지는, 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이 상태 변화를 하는,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어, 돔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무슨, 광명, 그 뭐예요? 광명 맞나요? 광명 돔구장 할 때, 이렇게, 돔 씌우는 거, 보통 돔 그러면은, 천장이 둥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돔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돔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산 모양, 이 산 모양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 산 모양 안에서는, 이 산 안쪽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는, 일정한 구간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압력 변화가 없는, 일정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에요. Saturated 산이에요. Saturated 산. Saturated 혼합 상태인,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빛 제조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질 건데, 이렇게 떨어질 건데, 떨어지다가,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되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25바하고, 15.54바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25바, 여기에서는 15.54바이니까, 그런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온도를, 200도하고, 224도, 여기 나와있는 200도하고, 224도를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거는, 압력의 일정한, 등압선이에요. 등압선. 온도, 압력, 비체적 얘기를 할 건데, 온도하고 비체적은 있잖아요. 압력, 나머지 하나는 압력이잖아요. 등압선이에요. 여기도, 온도, 압력, 비체적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표시 안된 건 뭐예요? 압력, 비체적은 있잖아요. 얘는 온도, 온도가 빠졌죠. 등온선이에요. 등온선인데, 특별히, 특별히, 자,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25바에서 끓는 등온선이에요. 25바에서 끓는 등온선 뭐예요? 224도짜리, 224도짜리 등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15.54바에서 끓잖아요. 15.54바에서 끓는 200도씨, 200도씨의 등온선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압선인데, 200도씨에서 끓는 등압선이에요. 200도씨에서 끓는 등압선 뭐예요? 15.54바의 등압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4도에서 끓는 거, 25바죠? 25바인 등압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25바에 200도씨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25바에 200도씨. 그러면은 200도씨는 이거 타고 가서 가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25바에 200도씨.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25바에 200도씨. 여기서 만나죠. 뭐냐면 이 산의 왼쪽에 있어요. 산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산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액체라는 얘기입니다. 산의 왼쪽에 있다? 액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기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 되는데, 이 임계점보다 위쪽, 이거보다 이 산 꼭대기보다 위쪽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슈퍼 크리티컬. 초임계 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산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액체인 거예요. 액체. 액체였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끓기 시작해서 다 끓어서 이제 기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25발, 200도씨다.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제가 길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뭐가 이렇게 길고 복잡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익숙해지시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죠. 물인데, H2O인데, 25발에 200도씨다. 그런데 표를 찾아봤더니, 25발에서는 224도에서 끓어요. 어? 그런데 뭐예요? 200도잖아요. 그렇죠? 224도에서 끓는데, 200도잖아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럼 끓는 거예요? 아직 안 끓은 거예요? 아직 안 끓은 거죠. 액체죠.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은, 200도씨에서는 15.54바에서 끓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200도씨에 25바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은 낮아져야 끓는 거죠. 그렇죠? 15.54보다 낮아지면은 기체인 거예요. 그런데, 15.54보다 압력이 높잖아요. 그럼 얘는 액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그래프로 판별하시기 보다는, 그냥 딱 이 값만 보고, 어? 이 온도보다 낮네? 액체네. 어? 이 압력보다 높네? 액체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이 그래프에다가 표시하는 방법 해드렸고요. 그렇다고 이 그래프에 표시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 터빈들 해석할 때, 이 그래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보관법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